손발이 안 맞는 게 복일 수 있다. 손발이 안 맞는 게 복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창세기 49장을 야곱의 축복의 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쭉 읽어보니까 1번, 2번, 3번 이건 축복같이 않아 보이죠? 어떻게 보면 민망한 저주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성경의 시각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 것,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옆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복이죠. 돈이 있어서 돈을 통해서 잘 쓰임받는 사람이 있죠. 돈이 생겼을 때 겸손하고 또 그걸 구제하고 하나님 성기고 그럼 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 없을 때는 충성하다가 돈 생겨놓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대적하고 이런다 그러면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너는 평생 돈이 없을지어다. 이게 복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약간 죄 지는 데 쓰는 기질이 있어요. 그럴 때 너는 평생 약할지어다. 그게 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특성과 기질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질과 상황과 성격과 패턴에 맞게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시는 것, 그거를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 당분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당을 먹으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당이 넘칠지어다. 이럴 수도 있고 너는 당을 멀리할지어다. 이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일적으로 무엇이 복이다 아니다. 이걸 도매급으로 넘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논리를 가지고 상황과 사람을 재단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는 복인 게 저 사람한테는 저주일 수 있고요. 나한테 저주인 게 상대방의 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토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알고 내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제3자잖아요. 제3자에게 적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들 르브벤인데 르브벤의 복은 뭐냐 하면 평범하게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르브벤아 너는 내 장자여, 능력이여, 기력의 시작이라. 위평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칭찬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죠. 라반의 집에 갔을 때 하란에서 나왔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장자여, 능력이여, 기력의 시작이다.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주어진 프리미엄이 엄청나거든요. 또 거기다가 뒤에 보면 성격도 괜찮았어요. 월등한 능력도 있었고 다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4절의 문제가 뭐냐 하면 물의 끓임 같았음,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상하죠? 탁월하다. 그런데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물의 끓임 같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듭니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 더럽혔습니다. 서모죠. 서모 빌하와 통관을 한 거. 그러니까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물이 막 끓어넘치면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중엔. 허세죠, 허세. 그래서 헛되게 사용되는 사람이에요. 뭘 주면 헛되게 쓰는 사람이에요. 능력을 줘도 헛되게, 은사를 줘도 헛되게. 다 헛되게 쓰는 사람. 저는 루벤 보면서 이 헛되다라고 생각될 때 생각나는 게 삼손이에요. 삼손에게 엄청나게 능력을 줬는데 헛되게, 여자 공무원이 따라다니는데 다 써버리잖아요. 장난치는데 다 써버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삼손에게 능력이 없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보게, 그런 보. 그러니까 물의 끓음 같다. 그리고 통제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절제할 줄 모른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니아들, 무슨 매니아 이런 사람들 있죠. 원래 뭐 그러잖아요. 산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서 죽고, 물 좋아하는 사람은 물에서 죽고. 그게 끼거든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만 돼도 알잖아요. 저 놈, 저거 위험한데. 그럴 때 그 끼가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 끼에서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게 복이 되는 거죠. 재주가 망치는 경우 있잖아요. 재주가 망치는 경우. 압살롬도 그런 케이스죠. 재주가 없었으면 그렇게 아버지 반란하고 그랬겠어요? 너무 잘생기고 머리카락 끼니까 자랑하는 머리카락 때문에 상수림에 달려서 죽잖아요. 재주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아름다움이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럼 복이 뭐겠어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 얘기는 평범의 만족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범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평범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살라. 무병으로 살라. 조용히 헌신하는 법을 배우라.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죽이는 광야 시간을 오래 허락하시죠. 모세도 약간 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했던 게 뭐예요? 자기 끼. 기질이죠. 기질. 기를 죽이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막 끄름 같았잖아요. 보면 살이 나고 펄펄 뛰고. 그런데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를 보십시오. 끄름이 없죠. 그리고 차분해지고. 다 죽은 거죠. 그래서 평범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넌 지팡이만 들고 나가. 아마 모세가 했던 일은 딱 하나예요. 지팡이라는 것이 양 칠대의 진실함이에요. 중심의 진실. 왜 호랍산에 갔다고 그랬어요? 원래 미디안에서 호랍산은 거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양이 굶는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목자로서. 그래서 어떻게든 양을 먹이겠다는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만 나로 호랍산 간 거 아니에요. 양 먹이려고. 먼 데를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진실을 본 거죠. 너 아무것도 없어도 돼. 지팡이 하나면 돼. 그게 목자의 진실이에요. 내가 그 진실을 위해 너를 사용해 주겠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팡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다른 건 다 부족하더라도 하나 진실한 게 있어요. 생명 다해서 했던 것들. 저는 스스로 거울을 놓고 보니까 저는 설교인 것 같아요. 설교할 때만은 진실되게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뭐 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그럴 때는 그게 지팡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거 하다 보면 하나가 진실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옆에서 정말 진실한 거. 딱 하나 있거든요. 지팡이. 그거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풍성하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떤 때 내가 끄름 같고 너무 허세가 많은 거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붕 떠 있는 사람들. 인기도 좋아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쓰기가 힘들어지면 끄름 같은 거거든요. 평범해질래. 그냥 일상에서 잘 뛸래. 어제도 두 명 경험했어요. 이렇게 막 끌었던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병을 좀 주더라고. 그래서 기가 팍 죽었어. 몸에 다섯 군데가 이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가 팍 죽었어. 이제 끄름이 많이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기도하더라고. 하나님이 저런 방식으로. 그런데 그것도 죽을 병도 아니야. 간단한 병이라서 금방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안 했어요. 저 혼자만 느끼는 건데 저거 계속 끌으면 또 하나님이 저렇게 하겠구나. 그런 게 있거든요. 바울이 만약에 육체에 가시가 없었다 그러면 얼마나 끌었겠습니까. 끌었을 건데 그를 평범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래서 강한 거예요. 이게 루벤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루벤의 모습을 통해서 반민교사를 삼으십시오. 나의 끌음이 뭔지. 그래서 평범이 복입니다. 평범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더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발이 안 맞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시무원과 레위인데 이거는 도매급으로 그냥 한급으로 설명하네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시무원과 레위는 형제요. 형제인지 누가 모르나요. 다 자기 아들인데. 형제라는 뜻은 뭐예요. 손발이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로 잘 맞느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적인데 손발이 잘 맞아요. 그래서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세겜 사람도 다 죽여버리는데 둘이 나서잖아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손발이 너무 잘 맞으니까 뭐라고 설명해요. 네오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네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유가 뭐냐.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샬리들어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둘이 모이면 폭력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면 작두 같아요. 작두도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작두에 오른쪽이 시무원, 왼쪽이 레위. 그래서 이게 나쁜 짓 할 때 잘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게 보면 목사로서 목사가 영적 목자이자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자녀 같은 마음이 있는데. 둘이 좀 안 친했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이 꼭 친해요. 숨이 턱턱 많겨. 이게 둘이 조합이 안 돼. 둘이 만나면 교회에서 둘이 만나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죄를 져. 그런 거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둘이 너무 잘 맞아. 죄 짓는데. 헌신하는 데 잘 안 맞고. 그래서 한 사람 간신히 조금 인간 만들어 가는데 또 다른 사람도 인간 만들어 가는데 둘이 만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지지리도 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쟤네들 좀 복 좀 주세요. 복 다 하는 게 뭐냐. 둘이 싸우기를 원하는 게 복이에요. 둘이 빨리 갈라지라고. 제가 맨날 그런 기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분은 만나면 다 헤어져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상처가 많은 거야. 본인도 상처를 입고 상대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망치니까. 이게 희무원과 레위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짝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앞두고도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선교같이 갑시다 그럴 때 나타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싸움 날 때 나타나는 부부가 있어요. 헌금 띄워먹을 때 나타나는 부부죠. 그 부부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부부가 있고 또 헌신할 때 나타나는 부부가 있고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제할 때 이상하게 그 사람과 욕을 할 때는 감칠맛이 나. 그러면 헤어져야 돼요. 그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도박이 하고 싶어져요. 부부 도박단대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쁜 거 할 때 죽이 잘 맞으면 그 사람의 복은 뭐냐 하면 손발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나하고 죽이 잘 맞았는데 죄 짓는 친구였는데 교회에서도 남욕할 때 너무 감칠맛이 났는데 이상하게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라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잘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불순종할 때 따로따로 있을 때 잘 성기다가 둘이 만나고 난 다음에 예배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두 분은 그건 잘 만난 거 아니에요. 그건 망할 놈의 만남이야. 망할 놈의 조합이라고. 그래서 시무원과 레윈은 흩어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흩어지라고. 시무원이 사람을 죽이자 그러면 레윈은 칼들로 나와요. 그럼 이게 뭐 되겠냐고요.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희는 만나면 죄죠. 내가 그들을 야곱 쪽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흐트리로다. 이게 복이에요. 흩어지는 복. 손발이 안 맞는 복. 이게 복입니다. 복.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죠. 선교나 수련회 가면 서로 원수끼리 같은 팀을 만들어줘. 화해하라고. 굉장히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렇게 시무원과 레위 같은 사람은 흩어져 놔야 돼요. 흩어. 흩어놔서 흩어지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팀 짤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모아놓으면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무원 지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출애굽을 할 때는 숫자가 12지파가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가나 안에 들어갈 때는 다른 지파보다 1만 5천 명이 적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남쪽에 두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그 옆에 베냐미 지파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시무원 지파인데 유다 지파 안에 싹 집어넣었어요. 내륙국으로. 유다 지파에 둘러싸여서 그 가운데에. 그래서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버리게. 그게 복이에요. 사라지는 게 복이라고. 그냥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시무원을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너 또 만나려고 그러지 누구하고. 작당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고립되게. 만나면 예배들이는 유다 지파거나 만나. 그래서 흡수되게 만들었어요. 레위 지파는 너 칼 잘 쓰지. 이제는 동물장인이 됐어. 그래서 제사장 만들어서 12지파에 딱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칼질하기 싫어하는데 얘네들은 이게 취미니까. 그래서 제사드리고 하나님 성기는 지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잘 믿고 성기면요. 기질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못된 기질도 있고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거친 기질도 있고. 그게 다 못되고 거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잘 사용하시면 하나님 안에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멋지게 사용한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도 좋은 교회였어요. 순종하고 교자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데 약점이 뭐죠? 모여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와서 흩었어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죠. 우리 교회도 지금 팀이 되게 좋잖아요. 교재도 잘 되고. 뭐 어제도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뭐 더 많이 왔어요. 막 이런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 이제 팀 개편을 할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교재권에만 머물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는 또 새로운 흩어짐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교회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평범해지는 복도 주시고 흩어지는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라고 이번 명절 기간에도 어떤 조건과 어떤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복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복이에요. 고난도 복이고 흩어짐도 복이고 어떤 때는 광야로 보내는 것도 복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는지 그 메시지를 붙들고 변화되어서 복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240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